언니 한 발 늦었어 다시 해봐요 언니 자 펭귄 걸음이 제일 힘들어 언니 교육 좀 시켜요 연수원 데리고 가가지고 15박 16일 해갖고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이 대목에서 언니 나올 때 여기 흔들었어 어디에요? 지금 정확히 이거요? 언니 어디 흔들고 나와? 나와봐 이거요? 언니 이거 흔들고 나오래 다시 나와 또 해야돼 다시 다시 재미 붙였어? 다시 다시 자 다시 언니 저 저 언니 네 가세요 언니 남극에서 온 거 맞아요? 아니 왜 마지막에는 여기 가슴 태기를 그렇게 흔들어? 우리날 때는 여기 흔들으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와서 맞으면 여기로 흔들어? 아 이렇게 굴리굴리 이렇게 하네 우리 펭귄이 달라졌어요 우리 펭귄이 달라졌어요 우리 펭귄이 달라져서 이상해요 펭귄님 나온 김에 우리 펭귄님 노래 한 곡 하고 가시겠습니다 네 네 네 무대 의상 가내주시고 네 네 네 네 펭귄님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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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귄님 펭귄님 차려야 마이크 세우고 차려 펭귄님 차려다니까 왜 펭귄님 차려다니까 왜 펭귄님 찢 105 헬1 펭귄님 좌우 ár 펭귄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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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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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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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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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